일단은 뭐 슈퍼세이브라고 하면 몇 개 맞긴 했지만 그래도 콜리버거 위치에서는 한 골 먹으면 다 좀 기분이 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에는 실수하라 때문에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고 뭐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PK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뜻이 그냥 뭐 별 환호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냥 이렇고요. 그래서 제가 나갔다는 뜻으로 떠났습니다. 뭐 특별한 비결이 가기보다는 저는 운동할 때나 시합 때나 경기에 뛰기 위해서 감독님한테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업무가 없습니다. 일단 이렇게 더운데 많이 찾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더 많은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준비는 안 했어요. 저는 항상 뭐 골 넣을 생각을 안 해서 뭐 세레모니 같은 거 준비는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엊그제 제가 요한이 형한테 밥 사가지고 요한이 형이 야 형이 하나 해줄게요 이러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했거든요. 뭐 요새 좀 팀 분위기가 그렇게 뭐 계속 승리가 없어가지고 안 좋았는데 항상 저희 팀 안에서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저 뭐 뭐 공도 잘 못 차고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가진 게 뭐 투지 이런 것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말하지만 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축하해 보겠습니다.